제 뒤에 있는 그림은 로고조로고, 아리어, 온 우주의 근원짜리, 하나님짜리, 참나자리, 에고와 참나 일단 이렇게 보셔도 돼요.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거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에고와 참나, 현상계와 절대계, 절대계와 참나자리는 우주의 CR자리다, 하나의 CR자리다. 그 CR자리에서 우주의, 여기 선을 그면 얼마나 무한하지 않을까요? 하나의 CR에서 무한한 우주 만물이 나왔다. 이렇게 보세요. 무한한 염체, 무한한 우주. 이 우주라는 것도 염체죠.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. 생각, 감정, 오감으로 표현되어야 되잖아요. 하나하나가 다 염체예요. 우리 마음, 마음 덩어리들이에요. 우리는 마음이라는 이런 VR을 가지고 우주를 보잖아요. 경험하잖아요. 다 이 마음작용, 우리 오감 하나 경험하는 것도 그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. 그럼 다음 siempre. 자막 제공 배달의айте.